구더기는 꿈에서 나타날 때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징성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더기 꿈은 개인의 내면에 억압된 감정, 불안, 그리고 잠재된 문제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구더기 꿈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더기는 부패한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며 꿈에서 나타날 때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더기는 재생과 변형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상징성은 구더기 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더기는 죽은 동물이나 썩은 음식과 같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납니다. 따라서 꿈에서 구더기가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부패하거나 타락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성은 개인의 생활에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부정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에서의 상황이 건강하지 않게 변화하는 경우, 구더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억압된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더기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꿈에서 구체화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구더기는 부패한 물질에서 성장하며, 결국 성충으로 변태하는 생명체입니다. 이 과정은 꿈에서 재생과 변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가 부패한 물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태하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구더기가 성충으로 변하거나 날아오르는 장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꿈의 몽에서 구더기 꿈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꿈의 구체적인 내용과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꿈의 몽서에서는 구더기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꿈은 종종 내면의 불안과 억압된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존재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더기가 몸이나 집안에서 발견되는 꿈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구더기가 자신의 피부 아래에 있거나 집안에서 나오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더기 꿈이 재생과 치유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구더기가 특정한 형태로 변하거나, 꿈꾸는 사람이 구더기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타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구더기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사라지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문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구더기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 역시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더기 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신는 최근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 내 갈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일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신는 반복적으로 구더기가 자신의 책상 위에 쌓여있는 꿈을 꾸었으며, 꿈에서 구더기를 제거하려 해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 꿈은 어신의 내면에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는 그녀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신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팀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어린 시절 겪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심리적 문제를 경험했으며, 최근 들어 구더기가 몸에 붙어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에서 그는 구더기를 떼어내려고 애쓰지만, 구더기는 계속해서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더기는 그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상처와 억압된 감정을 상징하며, 이 꿈은 그가 이를 직시하고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B씨는 이 꿈을 계기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B씨는 최근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창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구더기가 번데기로 변해 나비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B씨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상징하며, 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더기의 변태 과정은 C씨가 창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며, 이 꿈은 그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C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창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구더기 꿈은 그 자체로 불쾌하고 두려운 경험일 수 있지만, 이 꿈은 깊은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는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동시에, 재생과 변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더기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며, 때로는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구더기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구더기가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할 때 구더기 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구더기 꿈이 변화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더기의 변태 과정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더기는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동시에, 재생과 변형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구더기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 혹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신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땅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갈라진 땅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생산과 유통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반창하게 된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룐이다. 개미가 구더기를 물고 나르는 꿈 새로운 신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운수, 수송, 교통, 작업, 생산 등의 길조이다. 구더기 나오는 꿈 구더기가 드글드글 할수록 재물운이 좋습니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들끓는 꿈 불결한 꿈이지만 재물을 뜻한다. 큰 이익을 본다. 변소 속에 많은 것을 보면 재미있게 돈이 생긴다. 인분탱크 속처럼 많은 인분과 구더기를 함께 보면 더욱 좋다.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잔치, 선물, 경사,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더기가 오글대는 꿈 구더기가 오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나 집안 살림이 크게 일어나며, 이 꿈과 재물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 구더기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행운의 길이 열리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된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제,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제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굼뱅이, 구더기 등의 유충과 관련된 꿈 굼뱅이, 구더기 등의 유충과 관련된 꿈은 그 수료에 따라 일이나 작품 등에 관계 있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꿈 재물과 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긴 된장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된장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금을 투자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많이 는다.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면 의외의 일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귓간의 대변에서 구더기를 보는 꿈 귓간의 대변에서 구더기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땅이 쩍 갈라지면서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유적지에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생산 및 유통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똥더미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길조이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일신상에 걱정이 생기거나 질병의 위험이 있다. 배설더미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제조업이나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올림 부엌 천장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경사스런 일로 집안에 잔치가 생길 짐처, 행제, 재물, 룸, 먹버리 등이 생길 길몽 서랍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서랍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제로 아는 목돈을 만진다. 시체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 시체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을 성공시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 된다. 자신의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꿈 질병의 위험이 있음 장도관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 장도관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곳에 투자하려 했던 자금을 뜻밖의 일에 쓰게 된다. 장롱 속에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적금이나 갯떨을 타게 된다. 뜻밖의 행제를 하여 많은 거금을 만진다. 출퇴근길에 구더기를 보는 꿈 행제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식사 등의 기룬이다. 필통 속에 구더기가 들어있는 꿈 용돈과 문화비용이 생긴다. 뜻밖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제를 한다.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소규모 자본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목돈으로 불어난다.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 로nak